제8회 전국 이태선 윤춘병 문학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대회에 앞서 이태선 윤춘병 기념사업회 위원장 291 목사는 시인으로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동요를 만든 이태선 윤춘병 목사님을 기억하며 서산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희망과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동시짓기와 그림 그리기, 동요 대회가 진행됐으며 2부 음악회에선 시상식과 동요 대상팀, 백진주 교수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